안녕하세요 광찰물 입니다 음 이번 시간 보일러 강의 네번째 보강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네번째 시간인데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첫번째 시간에는 그 모델명 그 다음에 두번째 시간에는 뭐 했냐 모델명 그리고 에러코드 했나 에러코드 하고 그 다음에 콘덴싱 보일러 일반 보일러 차이 음 그리고 뭐 작동 순서 그렇게 했어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A코로 A 까지 했지 A 까지 했고 이번 시간부터 이제 이거는 지금 실제 보일러야 보일러를 갖다 놨고 이걸로 이제 에러코드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에러코드가 무슨 뜻인지 그거를 설명을 해주겠다 일단은 지난번에 A 부터 시작하는데 어 이제 뭐 A 부터 다시 할게 다시 할게 별 상관 없지 이제 아 A 부터 대선거 에러코드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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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 2, 3, 4, 5, 6, 7, 8, 9, A, B, C, D, E 까지 있고 A A A는 물보충이야 물보충 에러 뜨는거 한번 보여줄까? 내가 또 이거 하려고 또 연결을 다 했지 요런식으로 뜨지 A 물보충이야 무슨 뜻이면은 A 물보충 물이 없단 얘기지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은 보일러 난방수가 물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보일러 직온수는 직수가 보일러에 연결돼서 온수로 바로 나오는 시스템이고 난방은 어떻게 보면 고인물이야 처음에 보일러 설치를 하면은 집안에 바닥에 있는 물이랑 보일러랑 연결된 난방수가 빠지는게 아니고 그냥 고인물이지 계속 고정된 물인데 그 물이 어디서 빠진다 그러면 A 물보충애러 떠 그래서 이게 작동원리는 물보충애러는 물이 없다는 얘기고 첫번째 어디 누수가 될 수가 있다 누수가 되는 거면은 어디 찾아서 누수가 되는 거를 수술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누수가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두번째는 누수가 돼도 하루에 세번은 자동으로 물 보충을 시켜 근데 하루에 세번 이상 되면은 물 보충을 안 시키지 왜그러면은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무한정 물 보충이 되게 되면은 물 난리가 나겠지 그래서 A 물보충애러는 하루에 세번까지는 그냥 물 보충이 되고 세번 이상 되면은 확인차원에서 정지가 한다 그래서 물 보충애러 오고 물이 빠지면은 빠진 거를 술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두번째 나스탈 수 있는 거는 물 보충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물이 빠지면은 얘가 물 보충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물 보충을 못 시켜주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수동물 보충 밸브도 있어 수동물 보충 밸브는 밑에 밸브 돌리면 되고 이거 내 유튜브 찾아보면 있어 수동물 보충 밸브는 상관이 없고 요즘 거의 다 자동이니까 이게 물 보충 밸브거든 이게 물 보충이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 첫번째 어디 수도가 잠겼어 잠겼거나 아니면은 겨울에 얼었어 그럼 물이 안 올라오니까 물 보충이 안 되겠지 그리고 두번째 특히 이제 신축 같은 데 많이 나타난 증상인데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여기 필터가 있거든 여기 이물질 때문에 필터가 막힌 거야 그래서 물이 못 들어오는 거지 그게 두번째 근데 첫번째 두번째는 많지는 않고 에이스 가서는 물 새는 거 아니면은 이거 자동 물 보충 이래요 여기 고장이 나가지고 물 보충을 못 시켜 주는 거야 그거 아니면 PCB 근데 물 보충을 못 시켜 주는데 이거 문제인지 PCB 문제인지 어떻게 하냐 테스트 키로 찍어보면 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PCB에서 여기 220V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220V가 나와 근데 물이 안 들어가 그러면은 자동물 보충 밸그 고장이지 반대로 220V가 안 나와 그럼 여기 PCB 분량이야 220V 나오는 거 한번 보여줄게 잠깐만 자 여기 멀티테스터기 있잖아 요거를 요거 AC로 맞춘 다음에 이렇게 찍어보면 되지 이렇게 찍어볼까 그리고 물보충이로 떠 나오지 227V 전기 들어오는 거야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수도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치면은 220V가 들어오는데 물이 안 찬다 빈통이다 그러면 여기 자동물 보충 밸브 고장이야 누수되는 거 아니면은 그치 요런 식으로 차지 차지면 된다 그리고 자동물 보충 이게 참 물보충이로가 뜨는 게 이게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디 보일러에서 물이 세면은 다행이지 왜그러면 보일러에서 세는 거면은 이렇게 수리를 하면 되잖아 분배기에서 세는 거면 분배기를 교체하거나 수리하면 되고 근데 그게 아니고 물통에 물은 자꾸 쫙쫙 빠지는데 어디서 세는지 안 보여 그럼 방바닥에서 터졌을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면은 방바닥 콘크리트를 깨야 될 수도 있어 깨야 될 수도 있어 그러면은 수리비가 많이 나오지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A 물보충 에르를 보여줬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A1 A1은 내가 안 한다고 했지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왜그러면 A1은 그 통신불량인데 저기 보일러랑 저기 각방 시스템 요즘에 짓는 아파트를 보면은 개별로 이제 방마다 조절기가 있잖아 이제 그럴 때만 이제 통신불량으로 나타낸 에런데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보일러랑 조절기랑 일대일로 있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간단하니까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고 이제는 바로 A2로 넘어갈게 A2는 A2 극힌 펜 불량이야 한번 보여줄까 참고로 이건 지금 물이 없어 근데 내가 A2 보여줄게 잠깐만 자 보일러를 돌린다 A 에러가 떠 그래서 내가 임의로 물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이제 속여야지 그러려면은 이거 하나를 끊어서 이거 아마 접지에 몰리면 될 거야 아니면 이거 두 개를 쇼틀 시킬까? 그래야 되겠다 응 됐어 두 개를 이렇게 쇼틀 시켰어 그러면 얘가 이제 안에 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이제 가동을 할 거야 돌려볼까? 돌아가지 요게 팬이야 바람 불어주는 거 보일러가 연소를 하면은 요 가스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바람이랑 같이 공기랑 믹스를 해서 연소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A2는 뭐냐 에러를 내가 재현시켜 볼게 일단 요걸 임의로 내가 빼면은 맞아 이거 참고로 이 A2 에러는 에러가 바로바로 안 떠 조금 기다려야 돼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얘기를 해줄게 A2 극기 팬 불량이고 간단하지 A2는 팬이 안 돌아가는 거야 근데 이게 뭐 팬이 문제냐 아니면은 이거 PCB가 문제냐 그건데 이거 내가 예전에 교육받을 때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A2 트는 게 참 희한해 이게 팬이 문제인 경우도 있고 헤로판이 문제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가 몇 번 물어봤었는데 정확히 얘기를 못 해주더라고 뭐 무슨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내가 AS 하면서 내린 결론은 무상이야 무상인데 A2가 떴어 그러면은 그냥 속 편하게 두 번 갈 필요 없이 둘 다 바꿔줘 뭐 극기 팬이랑 PCB 근데 아니면 이게 유상이야 유상이면은 내 경험상으로는 거의 팬일 확률이 높아 그래서 팬을 바꾸고 얘기를 해줘 이게 팬이 문제일 수도 있고 회로판이 문제일 수도 있고 둘 다 문제일 수도 있다 그래서 팬을 바꾸고 그 집에 두고 와 그래서 에러가 또 뜨면은 그때 원래 있던 걸 끼고 회로판을 바꿔보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AS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돼 A2는 보기나 A2 어 요렇게 떠 A2 극기 팬 불량 그 다음에 A3 A3는 음 이게 에러가 두 가지야 뭐 이건 개방식 모델이고 내가 개방식은 OD 차단식은 CD라 그랬잖아 근데 요 개방식 모델일 때만 얘기를 해줄게 A3가 공연소 방지야 공연소 방지가 뭐냐 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작동하는 원리는 여기에 난방식 온도센서야 그러면 보일러가 이렇게 불이 붙잖아 그러면은 펌프가 돌고 불이 붙고 그럼 센서에서 감지하는 온도가 변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온도가 안 변하는 거야 그거는 거의 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불이 붙어도 그리고 여기 밸브나 아니면 펌프가 안 돌아가거나 여기가 막혀 있어 그러면 여기만 뜨거워지고 여기 온도는 그대로인 거야 그럴 때 첫 번째로 뜨는 게 A3야 근데 A3 에러는 원래 AA가 센서 과일이거든 그 전에 A3 에러가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고 또 A3 에러 자체를 삭제시킬 수도 있어 이게 좀 민감하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시킬 수도 있고 음 그래서 뭐 A3가 떴다 안 떴다 안 떴다 안 떴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PCB 프로그램으로 A3 에러를 삭제시키는 것도 방법이야 왜 그러면은 실제로 순환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아마 AA 첫 번째 AA 센서 과열 이게 98도 되면 이제 과열이 뜨거든 센서 과열이 뜨던지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A4가 뜰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진단을 하면 돼 그래서 A3는 쉽게 얘기하면은 순환이 안 된다 그래서 점검해 볼 것은 첫 번째 집에 가서 밸브가 어디 잠겨있나 분배기가 다 잠겨있나 보고 펌프가 제대로 돌아가나 그리고 혹시 여기 300 밸브가 남방 쪽을 막지는 않나 그 정도 보면 되고 이게 못 찾을 것 같잖아 그러면은 PCB 데이터 C2 값이야 그걸 이제 OFF로 바꿔주면은 A3 에러는 삭제할 수가 있고 삭제를 해도 내 생각은 무방하다 그렇게 봐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에러는 이제 할 거 많다 A4 과열이야 과열 과열 과열이 보면은 여기 보면 이게 동전 같은 게 있거든 이게 과열 방지기야 안에 이제 기계식이라 그러지 판이 두 개 판이 있고 이게 온도가 105도가 넘어가면은 판이 서로 이제 연결을 끊어 그러면서 이제 A4를 뜨거든 한번 보여줄까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 내가 임의로 이걸로 뽑아 A4 뜨지 A4 여기 과열이야 A4 이게 이게 그러니까 A4 원래 이전에 A4가 뜨고 원래 A4가 떠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98도고 이게 105도라 그랬잖아 순간적으로 105도까지 올라가는 거는 막힌 거야 진짜 막힌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펌프가 안 돌아간다 그러면은 집에서 예를 들어서 우당탕탕 딱딱딱딱딱 이런 소리 나고 이제 A4가 떠 그럼 그거는 거의 펌프가 안 돌아가는 거야 밸브를 잠가 놓거나 근데 잘 쓰던 대면 뭐 밸브를 잠가 놓거나 그러진 않았겠지 그래서 이 과열 센서가 고장 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 진짜 별로 없어 그래서 과열 센서가 고장 났는지 안 고장 났는지 내가 진단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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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까 이런 거는 이제 저항값으로 구분을 하는데 A4는 내가 기계 시키고 서로 이제 연결이 돼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테스트기 가지고 요거 요게 요거 요게 지금 도통이잖아 서로 두 개를 이렇게 데워 주면은 소리가 나잖아 이런 식으로 해 보면 돼 요 두 개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찔러 봐 소리 나나? 나지? 어 그럼 이거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야 돼 있다는 얘기고 과열방지기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경험상 보면은 과열방지기 웬만하면 고장 안 나 이거 기계 시키야 그래서 A4 뜬다 그러면 첫 번째 볼 거 펌프 돌아가는지 봐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가운데 보면 축이 이게 일자대로 돌릴 수 있게끔 돼 있어 돌아가면 이게 돌아가는 게 보여 안 돌아가면은 이게 일자로 서 있는 게 보이지 그래서 펌프가 안 돌아가면은 거의 A4가 또 우당탕탕 그러면은 펌프 깔아주면 돼 펌프 간단하지 오늘 진도 많이 나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가면 안 돼 A4 A4까지 갔다 잠깐 정리하면서 얘기하면은 이제 교육 순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 주고 근데 내 경험상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름만 들어서 늦게 될 수 없어 그래서 에러 코드랑 에러 코드는 외워야 되고 이렇게 교육을 받고 혼자 현장에 부딪혀 봐야 돼 예를 들어 현장에 가서 네가 해결해 봐야 돼 그래서 늦게 되는 거고 현장을 가서 하는데 네가 잘 모르겠어 그럼 나한테 전화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통화를 하면은 대화가 될 거 아니야 내가 뭐 너한테 야 펌프 돌아가냐 뭐 밸브 잠겨 있어 열려 있어 그러면서 야 거기 전기 나오는 잠 찍어 봐 이런 대화가 되는 정도 수준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 너는 이제 AS를 할 수가 있어 서로 대화가 되니깐 내가 시키는 대로 네가 해 볼 거 아니야 그럼 네가 아 이거구나 막 깨우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건 이제 늦게 되는 거야 똑같은 거 또 만나면은 해결을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AS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야 이게 지금 가만히 앉아서 이것만 쳐다보고 이게 다 알 순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해 주는 게 어느 정도 머리에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이제 어느 정도 믹스가 돼야지 이제 늦게 되는 거지 A A2 A3 A4 그 다음에 뭐 있지 A5 A5 A5가 뭐야 CD일 때는 뭐 헛불 단선 밀폐식일 때 그 다음에 이건 개방식 모델이잖아 개방식에는 A5가 없어 없어 근데 이게 개방식인데 A5가 뜬다 에러가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해로판 바꾸면 된다 응 그리고 이제 교육할 때 에러코드 쭉 하고 그 다음에 에러가 안 뜨는 고장 있잖아 뭐 소음이 심해요 난방이 안 돼요 온수가 안 나와요 온수가 찬물이에요 온수 중간에 찬물이 섞여요 물이세요 그런 것도 내가 보여줄게 A5 A5는 넘어간다 그 다음에 뭐 있어 A6 점화 분량 내가 볼 때 시간 보니까 아마 이거까지 하면은 이번 시간 끝날 거 같아 점화 분량 불이 안 붙는다는 얘기야 보일러가 보일러가 가동을 하잖아 시끄러우니까 펌프선을 빼야겠다 보일러가 가동을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불이 붙어야 되잖아 불이 안 붙는다는 얘기야 가스가 안 올라오는 얘기지 그래서 A6는 아마 이게 좀 에러코드 치고 좀 진단할 게 많아 불이 안 붙는다 가스가 이 갑원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오잖아 첫 번째 확인한 거 점화기가 티냐 그걸 봐야지 잠깐만 이거 선 끄는 거 내가 다시 연결해야겠다 점화기가 튀는지 안 튀는지 확인하면 돼 물론 전기를 찍어보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이거 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거 스파크 트는 게 보여 이게 역순으로 찾아가는 거지 오케이 불꽃 티네 어 저막이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갑원화가 열리나 안 열리나 이거 이제 전기로 이제 찍어봐도 돼 여기 110V 나오거든 110V 나온다 그러면은 PC비는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갑원화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어떻게 아냐 이거를 가동을 딱 시키고 계량기 있잖아 집에 가스 계량기 그걸 딱 봐 그럼 어 소리 나지 요러면 이제 계량기가 돌아가야 돼 가스가 들어가야 돼 근데 계량기가 안 돌아가 그러면은 거의 이게 문제야 가스를 못 열어주는 거야 이 갑원화가 그러니까 이렇게 저마시도 해도 가스가 못 열어주니까 불이 안 붙는 거지 반대로 이렇게 켰어 돌아가 계량기가 조금씩 돌아가 근데 불이 안 붙어 그럼 이게 불꽃이 안 튀기는 거겠지 응 그래서 갑원화 여기 갑원화와 저막이 근데 그것도 있어 불이 붙었어 근데 폭 꺼져 불이 붙었다가 또 폭 꺼져 그럼 뭐면은 이 저마기 옆에 여기 화염감지기라고 얘가 불을 붙은 거를 감지를 하는 거거든 이게 감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뜯어보면 여기 아마 오래된 거면 스케일이 꽉 꼈을 수가 있어 그럼 그 스케일을 좀 제거를 해주던지 아니면 이걸 바꾸면 돼 그리고 아니면 혹시 어 이게 불이 붙었다가 꺼지는 거 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 얘가 감지를 못하는 거 불까지 붙은 게 여기 육안으로 하게 되는데 자꾸 꺼트린다 그러면은 얘가 불 붙은 거 인식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이거 빼가지고 바꾸던지 좀 닦아줌 돼 그렇게 하고 아니면은 여기 혹시 위에 물이 새가지고 여기 화염감지기 있는데 여기 PCB 쪽으로 물이 들어가잖아 그래도 이게 불이 붙은 거 인식 못하고 자꾸 끌 수가 있어 어 그것도 A6 에러가 떠 그리고 또 뭐 있냐 지금 얘기한 게 가버너 물론 가스밸브 잠긴 거는 기본으로 확인해야 되고 가버너 가버너 점화기 화염감지기 그리고 또 있을 수 있는 게 잠열이 막혔어 연통이 막혔어 여기가 꽉 막혔어 그래도 A6이 뜰 수가 있어 왜그러면 폐가스가 못 나가니까 폭 켰다가 그냥 툭 꺼져 가스가 못 나가니까 이게 공기 가스가 들어와도 이제 공기가 있어야 불이 붙을 거 아니야 근데 안에 폐가스만 꽉 차 있고 연소가 안되는데 공기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가스도 못 올라오고 불이 그냥 폭 붙었다가 꺼지는 거야 그것도 A6 그래서 A6 에러가 뜨면 조치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가스밸브가 잠겨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일러를 딱 가동시켜 그러면 지금은 아마 안 들릴 거야 근데 펜, 펌프, 가버너 열리는 소리까지 들려 이제 들려줄게 펜 돌지 펌프 끊었어 어 이 가버너 열리는 소리야 들었어? 똑딱 다시 해볼게 어 여기 가버너 열리는 소리야 이렇게 소리만 들어도 알 수가 있어 근데 똑딱 소리가 안 나 그러면은 가버너가 문제든지 이 회로판의 문제든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A6 에러 뜨면은 이거 여기 점하기, 가버너 가스 잠겼는지는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이 붙어 근데 툭 꺼져 그러면 화염감직이 뜯어서 교체해 주던지 아니면 좀 닦아주면 되고 다 그런데도 자꾸 꺼져 그럼 면통 어디 막혔는지 보고 다 점검을 해 봤어 그 정도까지 그런데도 자꾸 꺼져 그러면 회로판도 한번 바꿔 봐야 돼 이 에러코드가 나오는 거는 이게 물 보충 자동물 보충 다 써 있는데 다 회로판에서 제휴를 하는 거기 때문에 회로판 고장도 어느 정도 의심은 해 봐야 돼 근데 그렇게 확률이 높진 않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가 할만해 열심히 해 괜찮을 거야 A A2 A3 A4 A6 A6 까지 해 봤다 내가 여기 A6 뜬 거 보여줬나 처음에 이게 점화 시도를 해 그치?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있지 그러니까 애가 점화 시도하다가 불이 안 붙은 거 알고 이제 꺼져 꺼졌지 이 빨간 불 들어오는 게 점화 시도를 하는 거야 지금 이제 두 번째야 두 번째 점화 시도를 해 지금 이게 연결이 안 됐으니까 또 꺼지겠지 여기 이제 세 번째까지 점화 시도를 하고 불이 안 붙으면 에러코드가 에러코드가 뜨는 거야 또 불 들어오지 지금 이제 세 번째야 아마 이제 이거 꺼지면 에러 뜰 거야 볼까 그치? 불이 안 붙으니까 꺼지고 뜨지 A6 재밌지? 이렇게 떠 자 벌써 이제 동격적으로 에러코드를 나가지 시작했어 이제 하다 보면 금방이야 벌써 6번까지 갔는데 7, 8, 9 A, B, C, D, E 여기까지 하고 이제 뭐 여기까지 이제 에러코드 하고 그 다음에 뭐 에러코드 없이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 난방 안 돼요 온수 안 돼요 소음이나 누수 뭐 이런 거 설명하면 그러면 이제 에러코드 보일러 AS는 이제 끝이야 그 다음에 이제 짬짬이 이제 수리하는 것도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현장도 좀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 음 자주 올리도록 할게요 자주 올리려고 그랬는데 이번 주 치안하게 이상하게 바빴어 뭐 이렇게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중간 중간 엄청 바쁜 건 아니야 근데 중간 중간에 이렇게 시간이 나야지 뭘 하는데 짬이 안 났어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앞으로 또 좋은 영상 또 열심히 또 찍어서 또 도움이 되는 영상 예 촬영해서 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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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